아냐 이건 내 잘못이야 이게 탈론이 좋은게 W 저거 맞춰도 칼레브리를 맞춰도 칼레브리를 그렇게 빠르게 잡는 편이 아니라 칼레브리 피가 엄청 어중간하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대가 광역기를 하나를 써도 마무리가 안돼요 이게 진짜 맘에 들어 이것 때문에 이득복을 시작할 때가 진짜 많아요 티어가 어디든 다이아든 마스터 구간이든 진짜 이거는 마스터분들도 다 당해주시던데 저거 막으려다가 한번에 정리 안되서 탈론 2레벨 짓고 시작부터 풀 빼고 시작하고 슈루룩 수왕만 딱 뺄게요 에헤이 아 다행이다 데려가서 다행은 아닌거 같긴해요 라인보니까 집가서 티아메스 사올게요 이 게임 내가 무조건 캐리 해야된다 그브 멘탈 내가 잡아줘야된다 야소 멘탈이랑 그브 멘탈 잡아줘야돼 근데 이거 탑은 작업할땐 복구 안될거 같긴해요 좀 많이 큰일나긴 했네 이게 카즉스가 위쪽으로 오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냐인데 위쪽으로 오죠 그럼 여기 대기 아마 어 딜 부족할거 같아서 근접 Q 했는데 딜계산 정확했네요 근접 Q 안했으면 못잡았겠다 자 이러면은 9분 40초쯤에 나오겠죠 일로 카즉스가 올겁니다 아마도요 오면 잡으면 되요 오빠 오죠 오면 잡으면 되요 슈루룩 이러면은 저희 정글이 말려도 상대 정글을 더 말릴수가 있어요 상대 정글을 말리는게 더 크거든 상대 정글을 말리는게 더 크거든 수현이는 왜이렇게 쎄? 저렇게 쎄줄 몰랐는데? 와..잠깐만 저게 뭔 딜이야 저기서 진화를 한다라? 저게서 진화를 한다라? 야! 진짜 아 그거 너무 아쉬운데? 까비까비 잠깐만 너랑 나랑 둘다 궁 없으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수현이나? 아 아 속박 왜이렇게 길어 안풀려 저거 슈루룩 아 근데 탑에서 왜 어떻게 푸블이 나온거지? 아 음 근데 탑에서 왜 고 오 오 와 방금 카직스 강타 판단 좋았다 카직스 또 죽으면 화날 것 같은데 와 근데 카직스 판단 좋은데요 잠깐만 친구야 너 점프 쓴 거 아니야 아 이 친구야 야 야스 왜 그거 말 되냐 야 너가 그보다 더 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 상대팀 다 봐놓고 아니 상대팀을 봤는데 거기서 와드를 친다고 야 좀 좀 그런데 우리 야스오 왕계하냐 야스오 과연 나오냐 나이스 그브 한 건 했다 얘네 근데 뭔 자신감이지 아 쳐봐 한번 궁금하다 계속 쳐봐 왜 왜 그러는 건데 아휴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쉬워 아 이거는 아 이정도는 눈 감고도 뺏겠다 시루룩 그렇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방금 손 꼬였는데 다행히 잡았네요 우리 팀을 잡은 건가 제발 그브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그브야 보여주자 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됐어 예 아스오는 보여준다 정글템이요 정글템이요 상대랑 1대1을 해서 1대1 구도가 나올 때 가는 편이에요 브루저 챔프들 같은 거 상대로 이번판 1R 잡으려고 간 건데 1대1랑 1대1랑 엄두가 안나네 평소처럼 1대1 처음부터 너무 잘 커벌해서 오 잠깐만 궁극거브야 각파 각파 각 길게 봐 빠져 피가 안다는데 스웨인 패시브 터진 딜인데 저거 왜 반피도 안다이지? 친구들 천천히 우리 급하게 하면 절대 못 이겨 아니야 빼면 돼 빼면 돼 그렇지 천천히 야왓소우 지금 압박 들어간다 라인 가고 있고 어 그거 맞으면 안 돼 헬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왜 이렇게 약한데? 저게 안 누워? 괜찮아 옥죄게 밀었어 됐어 됐어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만 하면 된다 우리 바론 미니언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한번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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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스웨인 궁만 버티면 돼 스웨인 궁 빠지면 별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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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가 뇌전했다 그렇지 게임 한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데 오케이 오케이 예